저는 4년 전 처음부터 추진이 구현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예수입니다. 구역 내 상가 및 주택을 우리 가족이 5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오연주공 2차 건너편에서 사마페인트를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저희 땅을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인가를 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동안 수많은 회의와 강의를 통하여 잘 알고 있지만 참석하신 소유자 중에 상가를 조합한 자격으로 분양받고자 하신 분 혜택은 무엇이며 또한 재개발을 처리할 수 있는 단계는 인감을 제출한 단계에서 반복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주민설명회가 마치는 순간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착한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